이 가사가 하박국에 나오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학식이 있는 성도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들으시니까 모르시는 분은 이 가사가 그냥 성경 어디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딱 하박국에 있는 그 구절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더하지도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오늘 꼭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제 딸이 둘째가 딸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밤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 요청을 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자기 전에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자는데 못하면 제 엄마가 해줘요. 그러면 꼭 제가 이제 퇴근해서 늦게 가면 자다가도 벌떡 나와가지고 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올리고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데 걱정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데 그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원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니? 너가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먼저는 전쟁이 날까봐 굉장히 걱정되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가 갑자기 집을 구하게 됐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때는 얘가 우리가 이 한겨울에 거리로 나아앉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서 신경섬유종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여자 여성분이 나오셨잖아요. 얼굴이 막 흘러내리는 그걸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여주셨나 봐요. 그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아빠는 그래도 날 사랑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걱정이요 계속 이렇게 얘가 이제 자려고 놀 때는 낮에 놀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밤에 누우면 이제 막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주다가 이걸 그냥 기도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 좀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해주고 앉혀놓고 예원아 니가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어떤 아저씨가 띵동띵동 하고 문을 초인종을 눌러 그럼 너 어떻게 해? 안 열어주죠. 그치? 낯선 사람이 와서 띵동 그런다고 무조건 문 열어주면 안 되지. 니 마음도 그래. 니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와서 띵동띵동 그럴 때 그건 니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너무 기발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지 나? 그래서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얘가 잘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 얘가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빠 걱정이 아저씨처럼 내 마음이 와서 띵동 그리는 거예요? 아빠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더 무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대화는 망하고요. 그냥 기도나 하자.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염려 안 생기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제 딸만 걱정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 염려와 걱정은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염려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리고 내 가정에는 내 인생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난 하느님 믿는데 그럼 하느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상황을 왜 지켜보고만 계시고 또 허락하실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넣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믿음에 실족하게 되고 또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철학자인데 1700년대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죠. 데이비드 휴미 그러면 철학자고 경제학자고 역사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을 막고 하나님 이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악을 막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허약한 존재다. 힘은 있지만 그 악을 처리할 마음이 없는가? 의지가 없는 건가? 그러면 신은 악한 존재가 아닌가?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뭐냐?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없든지 많은 하나님을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 데이비드 휴미의 이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무신론이나 진화론자들은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뒤를 이은 조지 스미스라는 무신론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 문제는 이것이다.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전능자가 아니다. 악의 존재를 알고 막을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선한 분이 아니지 않는가? 말 되죠? 이게 사실은 불신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자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문호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라마프시의 형제들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가라마조프라는 그 가족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이반이 그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알료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을 믿는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인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네가 행복한 결말을 위해 인류 문명의 구조물을 세운다고 해봐.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평안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소녀를 죽도록 고문할 수밖에 없다고 해봐. 그러니까 뭔가 평안함을 주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그 조건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다. 소녀가 그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게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소녀의 억울한 눈물 위에 어떤 인류 문명의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건축가가 되고 싶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이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뭔가 좋은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말을 그 좋은 결론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 눈물 위에 좋은 결론을 준다면 그거 너 원하니? 그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은 결론이면 과정도 좋아야지 결론을 좋게 하려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묻는 이제 신앙적인 고백인 거죠. 사실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사실 많이 넘쳐납니다. 10편 10편 1편에 보면 요하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어찌하여 환란태에 숨으시나이까 또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라니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듦을 모른 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44편에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재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혹은 내버려 두십니까? 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죠. 이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비드 휴미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그 입안이 물었던 질문과 크게 상반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도 사실은 이런 관점과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악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하나님은 왜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죠? 여기 강포라는 단어요. 강포가 뜻이 뭘까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우악스럽고 사나운 일 hard and cruel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폐역 폐역이 뭐냐면 그것도 사진에 보면 사람의 마땅한 도리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어떤 행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순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고 상황인데 부르시져도 듣지 아니하신대 언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why?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물으면 참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뭔가 좀 우리도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있죠. 그 부분들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연구해 나가면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탁월한 신학자고 정말 어디 평생을 성경 연구한 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수준은 이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한 그 수준에서 함께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또 그 부분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자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누구냐? 성경에는 하박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되게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람 이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 안 믿는 그분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래. 김치국도 아니고 된장국도 아니고 하박국이 뭐야? 호박국인가? 혼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박국이 누구냐?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고대 라삐들은 엘리사를 돌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박국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가 있죠. 그 엘리사가 그 수냄 지역에서 어떤 여인의 이렇게 뭡니까? 뭐죠?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사 활동을 하면서 그 집에 자주 머무는데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올 때 너희 집에 아이를 주실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엘리사 기도 덕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갑자기 원일 모를 병으로 죽은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그런 일이 쓰러졌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이제 그 2층 다락에 올려놓고 엘리사를 급히 찾아가서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이제 선지사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시는 어떤 기적인 거죠. 그때 살아난 그 아들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이 하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순수혈통의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아수르 혼혈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출신이 순수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출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찬양사역을 하던 레위인들 그 찬양대의 일원으로 있었던 그 레위인들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찬양대에 들어가 있는 레위지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는요. 레위지파, 찬양을 이렇게 섬기는 레위지파가 자주 쓰는 셀라라는 표현.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셀라가 두 군데 나와요. 시편에 나오고 하박국에 나와요. 시편에 70몇 번 나오고 주로 시편에 나오죠. 그리고 하박국서에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셀라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적인 어떤 노래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좀 음을 더 높게 소리를 내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셀라에는 한 템포 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으면 셀라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요아를 찬양하라. 셀라 하고 또 읽는데 원래 셀라는 안 읽는 거예요. 셀라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심표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심표가 나온다고 뭐 심표 이러고 또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야 학식이 있는 성도라는 어쨌든 예배 음악이나 예배 의식상의 신호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하박국은 레비지파고 레비지파 중에도 특별히 찬양대 일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에 좀 특이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지자잖아요. 제가 전에 소선지서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어떤 일들을 내가 마치 이렇게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대언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이렇게 점쟁이처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니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성경적인 예언자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70인형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고 그러면 프로핏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프로라는 단어가 보통은 시간 앞으로 있을 프로가 그런 뜻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는 사실은 장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장소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도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한자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원래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뭘 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박국의 특이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질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계속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상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심에 찬 부분 때문에 의심에 찬 하박국 혹은 회의주의자 하박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래 의심하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박국이 그런 측면이죠. 참고로 이건 조금 별도의 얘기지만 도마는 한 번 의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그러면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한 번 의심한 도마 이래야지 의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누가 좀 의심하면 도마 같은 녀석 이러면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한 번 의심한 도마 어쨌든 여기서는 하박국이 이제 도마 같이 왜 이렇습니까? 왜? 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와 탄식이 나오는데 이 기도와 탄식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10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탄식과 같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가슴에 부여안고 애절하게 탄식하고 울음을 내뱉는 그런 10편의 어떤 기도 같은 그런 탄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 탄식의 기도를 믿음 없는 어떤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것을 묻고 또 어찌하여 그렇게 대든다고 해서 이 믿음 없는 녀석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을 읽어보면 막 그렇게 대질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고 그 안에 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하박국이 그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신앙의 어떤 소유자로 이제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죠. 오직 요하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네가 옳니 많이 하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같이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되는데 이 이해가 안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가 안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막 따지고 난 이해 안되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엽도 비슷한 얘기하잖아요. 엽기설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 만나면 내가 묻고 말 거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인지 내가 다 꼬치꼬치 깨물을 거야.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그랬을 때 막 물어요? 아니에요. 제가 입술을 가리고 잠잠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도대체 하박국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됐나?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한탄하고 있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면요. 먼저 갈대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대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는 뭐냐? 바벨론이 갈대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는 갈대아로 시작되었는데 이 갈대아가 바벨론의 남쪽의 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점점 커져가면서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가면서 이제 전체의 큰 강대국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강대국이 되잖아요. 세계강대국이 됐을 때 우리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을 우리가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의 이름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전체를 부를 때 그래서 갈대아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가 그 유다왕 요시아왕 때는요 잠재세력 이제 막 커가는 그런 때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갈대아 바벨론 앞에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이었던 거죠. 그 당시를 주름잡던 이제 나라였고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이 하나 있는데 애굽 이집트죠. 이제 그 이집트가 또 있는데 이집트는 이 아시리아와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친아시리아 쪽이었고 유다는 반 아시리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대아와 아수르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고 그 이긴 바벨론은 애굽까지 이제 다 대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유다왕 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시기에 요시아가 죽어요. 이 요시아 왕이 왜 죽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애굽은 친아시리아였고 유다는 반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아시리아였던 애굽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격돌이 일어날 때 아수르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이 유다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애굽과. 그때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애굽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머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리아에 보면 머기또 골짜기의 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시아 왕의 전사 이 죽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산자를 위해 슬퍼하라.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 애통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요시아가 죽었다. 우리의 왕이 죽었다라는 단순한 왕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고민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어떤 왕이냐면 성경 11기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읽혀놓고 물 마시면 되게 누가 싫어하시는데 그럼 언제 물 마셔요? 여기 보면 요시아가 어떤 왕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 그래서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후회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성긴 왕인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마음에 속든 그런데 이 왕이 왜 죽어요? 그냥 한 왕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성기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정말 소중한 왕인데 질전쟁도 이기게 해야 되는데 이기기는 커녕 왕이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신앙지의 고민이냐면 요시아 왕같이 이 의인이 어떻게 악인인 저 이집트 원수의 칼에 죽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의인을 버리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대두된 거죠. 이 신앙의 먹구름이 뭉개 뭉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지도면 바벨론이 여기 있죠?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여기 니누에 있죠? 니누에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요나가 있고 또 나훔이 있고 그래서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라는 말도 있고 그냥 수도까지는 아니고 아수르의 큰 도시였다.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만 결국은 다시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결국은 망하죠. 애굽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 친 아수르니까 이 둘이 싸울 때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격퇴하고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여기서 애굽 연합군들을 다 대파하고 이제 완전한 바벨론 시대를 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다의 장노들이요 요시아 왕의 장남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 아들 누구냐면 요호 아하스입니다. 요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요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걸 지켜보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애굽이 둘째 아들 요호 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서 죽입니다. 죽이고 대신에 장남 엘리야 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요호 야김 헷갈리죠. 그렇게 외울 것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요호 아하스나 요호 야김이나 여러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호 아하스가 둘째였는데 걔가 죽고 엘리야 김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네가 장남이니까 왕해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요호 야김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냐. 애굽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남인데 내가 왕이 못 되고 둘째가 왕이 됐잖아요. 그걸 누가 세웠어요? 유다의 장로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분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용해서 유다를 탄압하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탕취하게 하고 실제로 요호 야김은 이집트, 애굽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유다를 아주 탄압하게 시작하죠. 그걸 탄압을 하니까 누가 죽어나요?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힘들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부응을 일으킨 요시아는 죽고 그리고 그 부응하고 나서 결과는 더 큰 어려움이네.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더 큰 화가 왔네. 아 신앙생활해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니 신앙생활하니까 더 어려워지네. 이거죠. 내가 특세 나오고 일주일 동판 받았는데 특세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것도 뚫리고 뭔가 이렇게 좀 병도 낫고 집안이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어 웬일인지 막 몸이 더 막 시름시름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란 말이야? 이게 일주일 동안 내가 아침마다 나가서 은혜 받은 증거란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에이 괜히 그냥 내가 열심히 냈구나. 그냥 평소처럼 괜히 살걸. 괜히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이 보면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간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에게? 하늘의 요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먹을 게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않냐 했더니 하늘 요왕 섬길 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요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옛날에 하늘 요왕에게 할 대로 돌아가자. 그때가 훨씬 좋았네. 괜히 신앙으로 살았더니 더 힘들어졌잖아. 봐봐.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 언제요? 하늘의 요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그만둔 때부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유다의 통치자들은 더 악해지고 율법책은 불태워지고 어인들은 오히려 더 박해를 받는 시대가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악을,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도대체 그 당시에 주셨던 그 영적인 부응은 그 은혜는 왜 주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특색 때 은혜를 주지 말지. 괜히 마음 이렇게 사납게 뭘 주지 않았으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엄청 일일어 달 것처럼 은혜 부어주시고 손 들고 찬양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네? 이런 고민 한두 번쯤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요 뭘 위한 은혜예요? 앞으로 이제 하물도 없을 거야 이제 너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죄가 있죠 하나님께서 해결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어떤 궁핍한 상황에 걸리기도 합니다 IMF 오면 온 나라에 임하는 거지 교회는 아미나와 안임하고 사회에만 임합니까? 지금 이 상황은 세상 사람들만 힘들고 우리는 안 힘들어요 우리는 똑같은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왜 주신 거예요? 은혜는 이때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고통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내가 미리 은혜를 줄 테니까 붕을 줄 테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이 힘주시고 통과하게 하려고 그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제가 제자훈련 할 때 남자 제자반이었는데 제가 전에 다음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자훈련 은혜 받고 잘 끝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제자반 집사님의 아내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제자훈련 잘 받았는데 왜 내 아내가 암에 걸린 거야? 왜 아파? 이럴 수 있고 아 우리 가정이 암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를 제자훈련 시켰구나 이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통과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미리 제자훈련 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 암을 맞아야겠구나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제자훈련 했는데 왜 암이 생긴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 시간을 네가 통과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걸 먼저 훈련하기 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한 심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럴 줄 알았으면 훈련 안 받을 거예요 괜히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마귀 미염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마귀가 날 건들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괜히 1대1 받고 큐티하고 이러니까 마귀가 그건 가만 놔뒀겠냐 그래서 시험 주고 조용히 살걸 조용히 살걸 하여튼 오지랖이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어쨌든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뭐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하늘 여왕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좋았어 은혜 받는 거 필요 없어 받아 봐야 무슨 정의 있어 더 어려워졌는데 변론과 분쟁이 이러므로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큐티 안 듣는 거죠 설교 안 듣는 거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있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하박국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이한 형식의 선지서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현실적인 건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에 뭘 물어요? 왜? 라고 하는 이 철학 그 내용적으로는 그 현실이 안고 있는 철학적인 고민을 묻죠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악을 허용하십니까? 에 대한 철학이 지금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다에서 지금 백성에게 주기 전에 뭐 하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봐요 내가 그냥 말하는 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돼 우리 만나요 우리 지금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날 설득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내가 전할게요 그래서 욕하고 비슷하죠 욕기에도 계속 묻죠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당합니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계속 욕하고 하박국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까 그 질문 이 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 악 내가 처리할 거야 그리고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이 뭡니까? 하박국은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땅에 내가 밟고 있는 이 유다 땅의 악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더니 내가 그 악 처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이 바벨론을 가지고 그 악을 처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략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이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걔네들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심판하면 됩니까? 그건 악인들인데 우리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건 더 악질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요? 하나님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설명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 무화과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하박국의 그 내용이죠 어떤 구조로 진행됐냐 먼저 선지자가 탄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박국이 엄청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나 있어요? 불의, 부정, 강포가 횡행하고 혼란이 가득한 현실에 대한 불만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정의는 왜곡되고 있고 그런데 왜 화가 나냐면 그것도 참 속상한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하십니까 강포 굉장히 하드하고 크루얼한 정말 어렵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열이 더 받았죠 선지자가 열이 더 받으니까 막 따져요 이런 단어를 쓰죠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단어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친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선지자가 그것도 막 하나님 밖에 따져도 돼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되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면 안되냐 이 질문입니다 야 이거 불신앙 아니야? 하박국이 믿음으로 다 순복하고 다 수용해야지 어떻게 막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걸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별함이죠 우리는 그냥 자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믿어 대놓고 믿어 설명은 나중에 들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오를 때 그걸 아닌 척하고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그걸 쏟아내놓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찌하여 왜 숨으십니까? 왜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은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왜냐고 따지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뭐냐면 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괜히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심정을 쏟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네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주실 때 그때까지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까 데이비드 휴처럼 그럼 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그렇지만 죽어도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야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죽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날 죽이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안 물었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안 물었어요 어느 집사님이요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누가 좋은 철학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구슬을 냈더니 애가 낳은 거예요 그분이 무당이 됐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진짜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 속에 들었는데 그게 불신앙이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을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하나님은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가 보다 그걸 떠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따지세요 머무세요 그 심정을 토하면서 왜요 하나님? 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한다라는 거죠 드디어 그 애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네가 말한 그 악을 심판한다 그거 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악을 뭘로 해결해요? 갈대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갈대와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갈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했는데 선지자가 또 이르되 느낌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딱 듣고 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방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딱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아아 잘 안 들려 그래서 다시 어찌하요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갈대와인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얘는 더 나쁜데 어떻게 악인이 선인을, 의인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갈대와인이 누굽니까? 악인 중에 악인 갈대와인에 비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심판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악인들을 지금 제재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죽겠는데 악인을 데리고 의인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건 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세상을 봐보세요 이 사회를 봐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선인이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 악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말아먹고 있고 뭔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뭘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포기하신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공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진짜 힘들었던 건 이 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보다 사실은 갈대아인이 유다를 침략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갈대아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와가지고 너네 잘못했지 매매 좀 맞아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갈대아인들이 그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민족들을 괴롭히는지를 뻔히 다 봤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랑 싸울 거야 정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다스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라고 하면 결국은 내 가정에 내 아이에게 그렇죠? 내 부모에게 당할 일인데 와... 이걸 못 당하겠는 거예요 악한 갈대아인이 선한 유다를 심판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괴로운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럴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악한 갈대아인이 선한 유다를 심판하는 걸까요? 선지자 아모스는요 그 선지자 아모스를 보면 오히려 너네가 더 악해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갈대아 대개 너네가 악하고 정신없고 얘네들 개념 없는 민족이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더 악해 왜 더 악하죠? 걔네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 그런데 너네는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있으면서 이 정도면 이건 더 악한 거야 걔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고 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릴 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의 끝까지 갔다고 그 악에 치달았다고 쳐 하지만 너네는 뭐냐 너네는 하나님 믿고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너네가 더 나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불신자가 신자를 욕할 때 억울한 면이 있죠 너네가 더 나쁜데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너네만큼은 아닌데 야 너네가 그렇게 야 너네가 그렇게 교회를 욕하면 돼? 뭐 개도교 개도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우리가 열불 낼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 네 말이 맞아 세상이 더 악하고 네가 덜 악해 그러실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떠실까요? 그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쳐 너는 왜 그렇게 산는데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되게 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해서 우리는 히틀러나 스탈리나곤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안 해요? 괴수이다 괴수니라라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뭐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는 거죠 내가 몬스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이 환상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덜 악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자칫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의류를 덜입었는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 안에 세상 위에 혹은 누구보다 더 선하고 착한데 왜 내가 왜 내가 이 고생을 당하지? 왜 이 착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 드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사라져요 어찌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나 그러면 다 감사돼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부유격자로 있으면서 아 힘들어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방이 너무 많아 아 이러면서 왜 목사님은 나를 이런 대우를 하시지? 왜 내가 지금 어떤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내가 특별한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게 시험거려요 그죠? 내가 하는 이 사역들 성도 만나는 거 월요일 저녁에 이 강의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누가 월요일 한다고 그랬어? 이게 그 앞에 했던 그 박요한 목사 때문이야 이러면서 아니 그냥 지나갔던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한 우리 박 목사님 그러면요 매사가 그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왜?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자격 없는 나를 분당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금 목회 자리도 없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뭐가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은혜도 자리도 주시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저 김 목사보다 낫나? 내가 저기 박 목사보다 더 탁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은 짓을 많이 했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 수고한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그래 이찬수 목사님은 나를 이 정도는 대우해 주셔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 나와요? 죄인 죽인 괴수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걸 보니 은혜다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진짜예요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겠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큰 시험을 보고 하박국 같은 어찌하여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난 꽤 괜찮은데 나는 꽤 선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나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어찌하여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왜 왜 왜 왜 왜 여러분 왜 왜 왜 하는 사람 치고 은혜 가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왜 묻지만 그 질문을 하라 그랬죠 왜 왜 물으면서 그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해 내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왜 묻다가 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남편 고맙고요 우리 아내 감사하고요 그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 감사하고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우리 큰 아들 제가 지금 벌써 마음에 아 얘는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언제나 해맑은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근데 감사 되잖아요 그죠 이 아이 낳으려고 제가 3년을 기도했거든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죠 왜 왜 왜 이 아들은 뭐 흔히 말하는 나 같지 않아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 그죠 감사하다 이제 하박국이 악한 갈대아인이 선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제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보면 질문하는 것은 멈추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의 위치에서 이제 대언할 테니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죠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기다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질문만 쏟아놓고 그냥 쏙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이건 팔짱 끼고 그래 한번 지켜보겠어요 잘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제 기대와 소망을 내가 다시 회복합니다 가십니다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세요 첫 번째 그 악한 바빌론도 나의 도구로서 유다를 심판하는 그 도구가 되지만 그 바빌론도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바빌론도 그 악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허락하지 않고 망할 거야 그래서 2장 3절에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가 되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종말이라는 것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악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바쿠 2자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Live by faith 그 여기서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트가 이 하바쿠 2자 4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신약을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부분을 얻었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의인된 자는 악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악한 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을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너는 뭐예요? 악한 바벨론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의 문제가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소관 그죠? 그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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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너가 그냥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 질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네가 계속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바쿠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장에서 20절에는 바벨론의 죄악상을 이제 고발하죠 그래서 다섯 번의 바벨론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섯 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악에 대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문제는 의인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가 이 악한 사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20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가 해야 될 입술의 노래는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요 찬송의 노래요 믿음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선지자의 기도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의 반응이죠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뭘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이라는 건 뭐예요? 부응은 커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응설교하실 때 부응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렇죠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게 부응이에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의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죽었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이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우리 성도가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요즘 이런 어떤 정세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 그랬더니 온 문매를 다 맞고 있죠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자 그랬는데 매를 맞고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자는 뜻입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애쓰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주의 생기가 가능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을 살려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죽어버린 것 같은 정의가 죽고 공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가 판치고 저 악한 사람들이 실세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소서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불평하던 선지자가 기쁨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었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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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데뷔주신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아까 이 노래 박수칠 정도로 약간 흥겹게 불렀잖아요 그 곡이 흥겹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근데 사실은 하박국은요 그런 흥겹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설마 없겠어? 없으며 없으며 하면 그래 니 믿음 귀하다 하고 있으며 바꿔주시겠지 가 아니에요 하박국은 없을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고 심판할 거고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건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심판을 보고 있는데 무슨 박수치면서 뭐 난 요하로 즐거워하리 이거는 정말 결의에 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지어다 없을지라도 너는 도망가지 말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을 거야 그래서 약간 17절 17, 18절이잖아요 1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갈대와 손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와요 16절에 내가 들었다 그걸 듣고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해서 떨리는 도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송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깃발이로다 근거가 뭐예요? 이 비장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9절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주 요하는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이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일이 비록 일어날 것을 내가 알지만 요하는 나의 힘이시니 주여 주는 진노 중이라도 극류를 베푸사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요하로 말 미야마 요하로 인하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통과하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향이 성행할 수 있는가 When God seems unfair 이게 하박국의 주제죠 하나님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을 때 공평하게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도대체 악과 고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나 이 질문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만 나오면 모든 크리스찬이 입을 다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조차도 막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올라와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로 뭘 들어요? 악이 있다라는 것 이 악이 존재하는 걸 보고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없애든지 능력이 있든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무디 신학교로 나오고 또 휘턴 대학 가서 헬라로 공부하고 프리스턴 대학 가서 신학 석사 박사를 받고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이 사람을 책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고백을 해서 자기가 거듭남의 기쁨까지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지금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신학 석 박사까지 받았고 본인이 나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까지 말하는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신론 진영에서는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 그 모든 걸 공부했던 이 사람이 왜 무신론으로 돌아섰냐 이 악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이런 세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선하고 친절한 통치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바트 어마니 던진 질문처럼 이 악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본에도 쓰나미가 있었지만 2004년에 12월에도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때 11개국에서 25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의 한 일간지 헤롤드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있다면 비난을 한몸에 받아야 할 테니 내가 볼 때는 그는 죄만큼이나 악하다 그와 조금 더 웃기고 싶지 않다 이게 신문 온편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도 있어 선하고 착하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악이 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만약 악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선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죠 악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면 그러면 선, 악과의 반대에 있는 이 선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밖에 우리가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선이 뭐냐? 선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무신도는 진화로는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봅시다 남을 해치는 게 악이냐?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은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남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선이다 나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선이다 나른 사람을 해치는 건 악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죠? 무신론자들은 특히나 그 무신론으로서 유명한 보트란트 러셀이 한참 그분이 살아계실 때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남을 해치는 게 악이냐? 악이지 무신론도 인정해요 그건 악이야 그런데 그 기준이 왜 악이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나는 그게 그냥 선천적으로 나쁜 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남을 해치지 말라라는 그 선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그걸 나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나쁜 거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란트 러셀이한테 그게 왜 악이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 때 행복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사이코패스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을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낀 만약에 개인이 느끼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그걸 개인적으로 느끼더라도 그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라면 그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에서는 굳이 하나님의 선의 증거가 아니라 선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개인이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게 개인이 느꼈는데 공동체의 그게 해가 된다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면요? 예를 들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결정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나 진화로는 선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걸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냐? 두 번째 질문 그럼 악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무너지는 다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만약에 닿는다면 그럼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다리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 다리는 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리는 무너지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악은 뭐예요? 악은 악은 본질적으로 선으로부터 멀어지어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 아시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멀어지는 상태를 성경은 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은 참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의 기원은 뭡니까? 악의 기원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하게 하는 인간적인 행위가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악을 하나님께로 몰아가요 그렇죠? 이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방관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그 상태 유다 땅의 하박국에 보면서 이 악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악을 하나님이 불어둬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기로 결정한 그 상태부터 악이 횡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잘 들으세요 그 악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은 악의 결과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악과 고통은 사실은 비슷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지만 굳이 어떤 그 유래를 들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 상태가 악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멀어진 상태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묻죠 하나님 이 세상에 자연재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죽고 왜 이럽니까? 왜 그랬죠?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건축가가 저를 위해서 혹은 그 주민을 위해서 단지를 혹은 아파트를 혹은 집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잘 해놨습니다 완벽한 집을 완벽한 건축가가 완벽한 집을 지어서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서 땅 파고 기둥 뒤엎고 자기가 좀 안다고 인테리어 다 뒤집고 벽에 구멍 뚫고 또 집을 부수고 그래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건축가를 욕해 집을 이따위로 해가 줬다고 누구 잘못이에요? 그 집에 그 완벽한 집을 그 건축가가 지어준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한 그 주민 잘못이죠 왜 이 집에 있는데 막 기둥이 흔들려? 왜 이 집이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지? 야 건축가가 수 넝투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자연재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자연재는요 인간의 악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 죄악에서 고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땅을 오용했죠 잘못 사용했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오염된 강과 바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되돌려주고 있죠 성경은 이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지 하나님이 무뚝대고 그냥 이 땅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로마스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 저주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죄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고 그 죄는 누가 했어요? 악을 저지른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지구가 지금 우리에게 토해내고 되갚아주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 따위로 만들었습니까? 뭐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졌다고 칩시다 그게 악이라고 해요 잘못된 이 땅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면 돼? 착하고 선하신 분이면 그걸 그렇게 계속 그냥 방관하고 계시면 안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걸 허락하는 설령 우리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요 악해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사장님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죠 10편 25편 8절 요하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요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야고보수장 17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요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라는 걸 성경에 찾아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요하로다 요하로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눈꽃만큼의 악이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악과 타협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선이 뭔지를 계속 우리의 시각으로 정의를 내려요 이게 선한 건데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악해라고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시각의 문제점이 있죠 우리의 시각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왜 빨리 악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처리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선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면 죄인들에게 죄도 묻지도 않고 나쁜 것을 타이루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무한한 즐거움을 주고 하늘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하늘할아버지가 필요하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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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할아버지가 필요하다 하늘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 좋지 그냥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생 끝날 때 주면 되면 이제 잘 살았지?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지? 그래 잘했다 이게 하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아버지 역할이고 그게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냥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무시무시한 파멸로부터 막아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달라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나빠요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쓰시는데 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건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귀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조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뭘 내가 너 좀 죄줬다고 때리고 그렇게 하겠어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멀어지고 떠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하심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예요 안 아파야 선한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문제없고 그런 거죠 내 뜻대로 돼야 선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걸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은 지금 잠깐 고통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어요?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죽으라고 보낸 것이 왜 보냈어요?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래요 아들 입장에서는 사랑이에요 왜 날 죽여가지고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편한 게 선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문제입니까? 또한 내가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 악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하세요? 빨리 악을 좀 처리하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넌 괜찮겠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악을 처리할 건데 너는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여러분? 폴 리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정하시면 우리 중 누가 오늘 밤을 넘길까? 우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을 보고 하나님 저 이 못된 너 요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서 욕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너는 괜찮겠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고 계셔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마음이 없어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아오시는 거죠 오늘 시간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지 그 악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저 악을 심판하실 때 나까지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회개해야지 같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나는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나는 목사라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고통의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CS 루이스가 원래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고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들으니까 귀에다 대고 말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게 고통이에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 책을 썼어요 회활의 봄 슬픔이라는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슬픔을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랬다면 나 자신의 슬픔에 이토록 정신을 못 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남한테는 조언도 잘했고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막상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와 정신을 못 차리게 했는 거예요 새로 썼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지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새로 썼어요 고통의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설교하고 제가 강의하지만 저에게 고통이 온다면 저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고통이 오면 다 떠날까요? 신자든 무신자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날까요? 고통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원래는 고통당하면 떠나야죠 이 지연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내 뜻과 내 이성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만나면 와 이게 하나님이야? 버려 버려 바트 어맨처럼 그렇게 신학교 박사학위 받았지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그걸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오히려 최악의 고통과 악을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중간하게 고통하고 어중간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평가하고 비평하던 사람들은 쓰나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논평을 하고 이런 하나님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쓰나미를 통과했던 생존자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논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날 거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 그런데 그게 생존자들은 하나님을 더 믿더라는 거죠 오히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아가냐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왜 등을 돌려야 합니까 언젠가 내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스스로 상상 못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여기 더 이상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나도 아프고 슬퍼요 그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 내가 살 길이지 그걸 떠나면 나는 이제 암흑천지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콧과 자네 윌리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부가 아이를 타고 벤인데 가다가 앞에 트럭이 갑자기 짐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운전수도 뇌물로 면허증을 딴 무면허 사실은 가짜죠 고스토로에서 그 부부가 운전해가는 벤 앞에 화물을 떨어뜨리면 버리는 바람에 그 벤이 그 짐이 그 벤의 연로탱크에 부딪히면서 차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여섯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바트 어만이나 데이비드 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확실한 증거죠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그런데 그 비극이 일어나고 14년 뒤에 자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훨씬 더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리 선한 계획이 있어도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시작할 때 그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게서 입안이 물었던 거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그게 옳은 거냐 선한 계획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네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답니다 우리 애들은 잠시 고통을 받았을 뿐 하나님의 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물론 우리와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죠 하지만 우리 고통은 우리 애들이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4년은 영혼에 비하면 찰나와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 애들과 영혼이 함께 살 겁니다 고통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바트만이 있고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스콧과 자네 윌리스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지역적인 것에서 마음을 떼고 천국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에 눈을 열어요 고통이 오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기를 원하실 텐데 너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네 마음은 천국에 살아야지 하늘에 보아를 두고 살아야지 너는 시민권이 천국이야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아직도 자기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한국 국적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국적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이 땅은 찰나예요 언제 눈이 열려요? 내가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땅을 준비하고 들어갈 거냐 그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결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세요 왜 그렇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통과하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의 잔을 버리지 않으신 분 나와 함께 아파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안다 나도 그 영광을 위해 고통을 경험했다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세요 진바부에서 의사활동을 하던 그 젊은 영국인 의사가 풍토병에 걸려서 신체가 마비되고 그 젊은 나이에 성교사의 사역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할 병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단어 하나를 얘기했어요 단어 간의 철자 하나 제2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사람의 의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의학 용어 중에 제2로 시작되는 단어를 막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개를 계속 가로잡아요 어디서 멈췄을까요? 지저스 마침내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예수님 믿음을 뒤흔드는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났던 거죠 여러분 모든 고통을 끊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관심 없으시죠?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요 108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건 여기에 살아있는 그 누구도 시카고 컵스가 예전에 우승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봤어요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 걸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시카고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108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난리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108년 만에 우승이라니 승리라니 그러나 더 놀라운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한 것을 한 10개를 더한 1000개를 더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고 우리나라가 4년 뒤에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하여튼 국제대 우승 우승은 다 하는 것을 모아도 모자랄 기쁨 그러면 감이 오시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개시록 21장에 나오는 우승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왔어 이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고통이 없고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렇시되 내가 진실로 소키오리라 하시그날 아멘 주 예수여 말아나타죠 그날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앨런 혹은 알란 가디너라는 선교사가 1852년 1월에 이 사람이 죽은 걸 수색대가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배가 난파되면서 선교도 못해보고 섬에 갇혀있는 거죠 굶주림과 목마른 가운데 그냥 죽어있는 앨런 가디너를 수색대가 발견했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곁에는 수첩이 있었고 그 사람의 죽을 때까지의 그분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적혀있었고 죽음의 목전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슴이 벅찰지경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을 묵상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물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약하고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성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깃발이로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애통을 끊을 우리 주님을 대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슴에 정말 가슴이 벅차도록 새겨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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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